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늦어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새벽에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오는 중에 그런데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세우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음 구석에 기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걱정이라고 할까요? 고민이라고 할까요? 김포에 요즘 계속 캠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고 러시아에베브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한 달?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올해가 가기 전에 두 가족이 네 명씩 식구가 네 명씩 있는 가족이 러시아에베브에 붙었어요 이제는 한 달 동안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또 티식애들도 또 좀 붙고 하는데 되게 감사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완벽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족이고 예배도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오늘 벌써 세 번째거든요 남편이 술만 마시면 먹으면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난리를 치면 상관없는데 참을 수 있잖아요 그냥 기 맞고 그냥 그래 떠들어라 그런데 남편이 막 딸을 때리고 자기 와이프를 때리고 벌써 대고시 살 때부터 경찰서 벌써 두 분을 끌려가고 그런데 이제는 통진으로 이사를 왔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저한테 도와주세요 2373 라운즈 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하는 중에 오고 크리스마스 때 딱 그때 왔었거든요 전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안 되지 모텔을 가야 되는데 모텔을 어떻게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데 다들 예배드리죠 누가 거기 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세신자 중에 계속 이제 두 주 이렇게 오는 남자애가 있어요 걔한테 전화를 했죠 도와달라 이런 상황이다 걔는 좀 한국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모텔까지 다 해주고 음식까지 사주고 막 이런 애였어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3, 4일 거기 모텔이 살다가 남편이 막 이렇게 빌어가지고 집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막 했더니 왔어 왔는데 또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예요 또 딸을 때리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딸이 친딸이 아니고 엄마가 데리고 온 딸이에요 아들만 자기 아들이고 그래서 막 술만 마시면 딸이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고 고박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딸이 청소년이라 가만히 있겠어요? 막 대답제를 하죠? 뭐 대꾸하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몸 부시고 또 경찰서 잡혀가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보니까 벌써 27분인 거예요 빨리 달려야지 죄송하다고 지금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또 러시아 예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교회로 세워가시지 않을까 이제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완벽한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이런 병이 있고 저런 병이 있고 정신 문제 있고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그리고 정상, 비정상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다 커버해주고 그래서 복음으로 또 치유가 되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래서 한편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아직 저도 그러한 그릇이 안 됐고 그러한 우리 아직까지 이게 현지인 사육자들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한편 불신앙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 다 부쳐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엘리트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지? 요즘은 계속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인데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솔직히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2022년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항상 3개월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내년에 해야 될 사역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년에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지금 스타트하게 해주세요 내년에 되면 그거를 또 찾느라고 또 그거를 스타트하느라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만큼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래 가기 전에 그 방향과 그 현장과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육의 방향과 또 새로운 현장과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말씀이 사실 바울이 디모디한테 그 말씀이잖아요 하는 메시지인데 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다락방 메시지가 되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3원을 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원을 누리는 나, 3원을 누리는 삶 그런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3원을 말씀, 기도, 전도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변함 없는 중요한 사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하십니다 전도도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지만 그런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겠다 선포하겠다 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그래서 3원을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나의 복음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노림이거든요 정말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응답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어려운 속에 내가 있든 없든 코로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입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듣는 거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것을 정리를 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성도들만 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듣고 읽고 그냥 적고 그대로 전달하면 앵무새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있겠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내 거를 만들고 증인으로 서는 것과 그냥 내가 듣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것과 역사가 다르거든요 말씀이 메시지로 들르거든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 증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그쵸? 저도 그래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뭐지? 왜 다들 이렇게까지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제가 흰물이 정말 많이 났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하나를 얘기하면 어 알겠다고 다 이렇게 일을 맡겼거든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다 끝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밤에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모든 걸 구입하고 포장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까지 그 일까지 다 뭐지 이거는? 와 내년에 이렇게 벌써 1월달에 우리가 9주년이고 그리고 또 부활절이고 또 계속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흰물이가 생기면 다음 성구영신예비 때 저는 흰물이로 아마 서 있을 거예요 주여 근데 메시지를 들 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아니면 그 문제를 보고 있냐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얘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와라 나한테 주라 얘기해라 나한테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왔을 때 무릎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조용한 시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냐? 들은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흰머리 안 하기로 했어요 불신앙이니까 메시지 나왔잖아요 말대로 되어진다고 그래서 안 돼 나 흰머리 싫어 지금도 많지만 싫어 그래 나도 되는데 그 사람들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만남을 우리 TCK 훈련 시작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막 울면서 걔네들이 울었어요 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 같은 바보들이 떠 있어서 감사하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라오는 바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삑소리도 안 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자라고 하면 자고 먹으라고 하면 오고 가자고 하면 가고 이런 바보들이 떠 있어서 감사하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너 같은 바보가 있으니까 너 지금 불편해? 대개 하나님 앞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생각 뭔가가 보이는 게 당연히 문제가 보이겠죠 안 되는 부분이 보이겠죠 사람인데 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거를 기대하며 네가 기도를 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기도 제목을 보통 1, 2, 3 뭐뭐뭐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이번에는 저는 CVDIP로 정했어요 제가 정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무슨 C를 쓰듯이 CVDIP 진짜 그거를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예요 러시아 예배국 1번, 2번, 3번 아니라 CVDIP요 왜냐하면 우리 러시아 예배국에 CVDIP가 있어야 되니까 개인이 있어야 되고 예배국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복음 그 진리를 알아야 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면 다 읽었죠 그쵸?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말이 그러나 너는 그 이전에 13절 말씀해 보면 왜 그러나 너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러나 너는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 사람들과 달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이 바로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신앙을 지키라는 본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쵸? 할머니와 어머니 들은 그 말씀 성경 그대로 그리고 누구한테 배웠냐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무엇을 배웠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나한테 배웠지 않냐 그쵸? 이 복음을 이제 차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듣고 그냥 전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이 또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또다시 무너지는 시대가 그래서 계속 류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정은주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랩런트 운동 차세대 송교사 맞아요 우리가 먼저 살고 차세대를 키워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며 어떻게 전달하며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흐름을 쭉 오늘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방향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를 알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 있어요 정말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 코로나 뭐 소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항상 있었고 있을 것이고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깨워있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내가 죽어도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기고 가야 된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보다 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힘들 때 복음보다 내가 먼저거든요 복음보다 내 생각 내 걱정 코로나 시대도 교회를 와도 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복음보다 나 혹시나 걸리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혹시나 그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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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점점 복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해 복음을 해도 그래 복음이 중요해 근데 상황이 이러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내 힘으로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듣고 기록하고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 그게 24예요 정말 내가 눈 뜨자마자 오늘 뭐 할까 어디로 갈까 어쩔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성령축만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거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말투를 고쳐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구원을 받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신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내 것 내가 내 것 내 중심 기도한다면 나머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언제 필요할 때 어디에서 필요한 그 장소에 누구를 통해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직접이시든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정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얻어야 된 것은 평안이에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바른 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언제 생겨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평안하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문제로 안 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제 나갈 때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본 것과 만나는 사람들과 들리는 것이 상관없이 다 기도로 연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문제야 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 들리는 이 모든 것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발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러시아의 외국을 준비시켜 나가신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한테 그 문제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있어도 아니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족이 제일 먼저 그 가족 때문에 우리 예배를 시작했었거든요 김포에 시작했다가 잠깐 목요일에 안 했거든요 그 가족이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잔업 있다 졸리다 배고프다 여러 가지 계속 이렇게 하다 가다 가다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는 건데 이런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어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 라운즈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어차피 오늘 트리 라운즈 가는 날이거든요 TCK들 만나가지고 한글도 읽고 또 우리 다락방 하는 날이에요 만나면 얘기해야죠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결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강단 말씀대로 네 강단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쵸? 의인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예요 힘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전도 16절 17절 보면요 거기에 교육 이렇게 있고 교훈 그게 랩런트를 올바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쵸? 교육을 받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젠 어떻게 해라? 적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가 교육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제가 여기 훈련을 처음으로 왔을 때 2004년대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몇 년 후에 나처럼 나처럼 애들이 나중에 훈련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정말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요 해야 돼요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답을 주겠어요? 그리스도로 그냥 땡 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이 사람이 느껴져요 그냥 지식을 전하는 것과 정말 내가 믿는 사람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체험하고 믿고 확신하는 그 그리스도를 보금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이 상대방이 느껴진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식애들한테 가르쳐요 상처받든 말든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양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쵸? 창세계 1장 27절 회복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다음에 저한테 문자들이 왔어요 애들이 우리 리더들이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해? 저 항상 그냥 감사 뭐 하면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항상 웃으면서 무조건 감사 나는 뭐 때문에 감사하는데? 애들이 울면서 이게 눈물이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야단 안 치니까 그냥 말을 해봐 말을 한 명은 감사하는 게 1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체험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도 감사하다 왜냐? 세상에 있었다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보금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야 큰 깨달음이다 그래 맞아 그렇게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체험한 것을 끝까지 지켜라 다른 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번에 1등 러시아에버스 전도상을 받았거든요 3등으로 받았는데 다민족에서는 근데 우리 러시아인들 중에서는 1등이고 걔는 하는 얘기가 저 이상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졌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사람을 만나면 전도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대요 걔는 좀 이쁘게 생겨가지고 남자들이 많이 이게 좀 대시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또 그런 무승도 많고 좀 이러네요 활발한 애고 근데 걔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와요 교회에 솔직히 러시아에버스 맨날 걔 때문에 와요 벌써 3명이나 4명이 왔었어요 걔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비전 크게 가죠 남자도 어? 이 정도 수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은 아니야 크게 좀 눈 좀 어? 다들 애들이 웃어요 그래 크게 봐야 돼 걔 때문에 오는데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거 감사하대요 그래서 만남을 전도 기회로 남자 대시를 해도 NO! 하는 게 아니라 전도 기회로 교회 와라 그게 감사하대요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었어요? 아니에요 걔네들 때문에 걔네들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티시케드가 만남을 주셔서 제가 살고 제 사역이 살고 제가 응답받고 걔네들도 변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에게도 오늘이 전도 바울이 디모디에게 전해 주신 메시지 네가 어?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 확신해라 지켜라 오직 크리스도 그거를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된 자를 붙여주시는 전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서 먼저 가야 돼요 현장에 두 번째는 제자삼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제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라 너만 가지 말고 너만 누리지 말고 네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워 그리고 보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육은 그거예요 내 거 나만 아니에요 먹었으면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제자삼으라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세우고 보내는 사명을 정말 생명 있는 그날까지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을